조용히 해! 나 돈 좀 빌려줘요. 돈 주세요. 매트리스구나 매트리스! 내 돈 내놔 내 돈! 간다고! 미안해! 나한테 해줄 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SBS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대망의 2013년을 맞아 2013 런닝맨 시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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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바람 불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 어우! 추워!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상기대 표정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환냐! 공우식 MC! 환냐! 런닝맨 공우식 MC!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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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형 뺨 2회 이상 가격! 정국이 형 뺨 2회 이상 살려달라는 말 듣고 정국이 형 이름표 3회 이상 제거! 저 한 번 읽어드릴까요? 김종국의 팔을 뒤틀어 힘으로 제압해서 그의 이름표는 나의 왼손으로 뜬다! 이렇게 실패! 이렇게 실패! 이렇게 실패를! 네! 저는 국민통합! 국민음악! 그리고 하차 선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답.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대상 주사. 지금 소막한 꿈입니다. 오늘도 연예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수가 가연대 제자로서 상을 받아요. 아마이엠스 인팔러 가시면 없습니다. 나도 인팔러요. 저는 5회 이상 단독 우승을 그리고 금상품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금상품을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금상품을 부활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런닝맨 신무식을 빛내줄 특별한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다 온다 와. 감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이 형 아니야. 애기야 가자.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이 못하냐고. 아니 진짜. 나는 술 마시는 안 치. 아저씨들 잘하세요. 남 걱정하지 말고. 신영이 형. 박수로만 해주길 바랍니다. 아 나갔지 않아. 나갔지 않아. 나가 온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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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애기야. 너무 팬이잖아요. 진짜. 영량기 형의 각오 한번 볼게요. 글씨 되게 잘 쓰세요. 형님이 직접 좀 읽어주세요. 좋은 영화를 찍고. 좋은 영화 찍기. 좋은 영화를 만들고. 좋은 영화를 만들고. 좋은 영화를 만들고. 곽순이 형상 앞에 좋은 장학생을 뽑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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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거 해야 되는데. 스퀴즈 잘 타고. 사랑을 도하고. 오늘 똑바로 달라는 말이에요. 다시 보내는 것. 그럼 엄지원씨 한번 볼게요. 영화 대박. 예. 광고 대박. 결혼 대박. 대박 치중했네요. 감사합니다. 간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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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본부장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진짜로요? 박정훈 SBS 제작본부장님과 2024모델 정하은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이 오세요. 정하은 오세요? 아이고 오시네. 오시네. SBS 제작본부장님과 정하은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본부장님. 아니 아니. 본부장님. 아니. 아 저는 출연이기도 했는데. 아. 아. SBS 제작본부장 박정훈입니다. 제가 시상식 시장 몇 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려 보니까 정말. 쑥스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0을 분도학 보대 정국화님도입니다. 아 이어. 아이사. 아이사. 벌써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런닝맨이 시작한 지. 감사합니다.